원장님, 남한생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오셔서 한의사는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저희 중국에 있을 때 부모님하고 헤어지기 전에 부모님이 계속 한국에 갈 길이 눈앞에 보이니까 이제 너희 한국 가면 꼭 공부를 다시 시작하라고. 꼭 대학에 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공부를 다시 해라. 네. 북한에서 배운 거는 다 잊고 새로 해야 된다. 가서 꼭 전문직이라는 용어는 없었으니까 꼭 전문가가 돼야 된다. 어떤 기술자가 되든지 전문가가 되든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꼭 너희들이 각자 사업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버지 자체가 기술자다 보니까 북한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인테리. 인테리를 제일 많이 감시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체제이긴 해요. 왜냐하면 인테리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먹고 살 수 있다 이거죠. 의사면 의사. 또 기술 가진 사람들은 그 기술이 있으니까 어느 자본주의사에 가서도 다 먹고 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면 그게 위험하다. 그래서 인테리를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닭마크에 붓을 그려 넣은 거죠. 그 정도로 인테리에 대한 감시 겸. 북한의 닭마크에. 닭마크의 가운데 붓이 있어요. 붓이 이제 인테리를 상징하는 거죠. 노동자, 농민. 하나는 낫하고 망치.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붓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하고 농민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여기 인테리를 넣은 거죠. 그래서 인테리의 나약성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얘기를 많이 해요. 인테리들은 이제 나약하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회유되기 쉽고. 또 이 사람들은 이제 사장적으로 자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는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이제 못 가게 우리가 이제 버접을 해서 사장을 무장시켜서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인테리들은 제일 많이 배우는 사람들이죠. 그 사이에 아무리 세뇌 교육을 받았다 해도 그 사이에 잘못된 점은 알고는 있는 거죠. 깨우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사장이 변질 안 되게 계속 교육하고 감시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이제 나오셔서 이제 한국 가면은 꼭 기술을 자기 본인만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 어머니도 또 의사로 변생하셨으니까 꼭 그거 있어야 되고 꼭 네 직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다시 적응하려면 이제 처음부터 대학을 다녀야 될 거다. 한국 북한에서 배운 건 다 버리고 다시 시작을 하자. 그래서 꼭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저는 일이 정말 이렇게 복잡하게 된 상황에도 내가 한국 가면 꼭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 나는 꼭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된다. 이 생각으로 그냥 계속 저를 세뇌시킨 거죠. 그래서 상지대학교 나오셨죠. 상지대학교. 네. 그럼 총 몇 년 걸렸습니까 공부하는 데. 원래 6년인데 제가 또 입학을 해서 이제 졸업할 때까지 결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너무 저도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진짜 우울증 정도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공부해도 공부가 머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에 남편을 만나게 된 남편은 저보다 1년 먼저 들어갔었고 물론 대학 들어가고 나서 남편이 먼저 들어가고 나서 그 후에 저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됐었고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기는 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의과 공부하고 다 합쳐가 총 몇 년 걸렸습니까 한 9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 또 아기 낳았죠. 아기 출산하고 또 휴학하고 또 다니다가 또 출산하고 휴학하고 인간 성리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는 이미 27회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8회 들어갔는데 8회 들어갔는데 26회 왔는데 그때 그 해는 연말 다 지나고 27회는 학원 다니면서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28회 대학에 입학을 한 거죠. 28회 입학해서 29회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개업을 한 거는 바깥 분도 한의사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먼저 졸업을 하고 저는 그동안 휴학을 하다 보니까 자꾸 학년이 뒤쳐지고 저보다 1년 선 먼저 들어갔었는데 먼저 졸업하고 나서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경제적인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생계비를 받으면서 하니까 저는 그것도 너무 고마웠어요. 저희 같은 학생이 어디 가서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때 대학 한의대는 또 특히 아침부터 이제 밤 11시까지 교양과목 다 끝나면 1학년 때는 예과 때는 어려우니까 11시 돼야 끝나고 11시 반이 돼야 집에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겠군요. 알바도 할 수도 없고 무슨 남들은 과외를 많이 한다는데 저는 그런 것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오직 생계비예요. 그냥 생계비 그거 가지고 이제 그냥 교통비하고 책값 좀 하고 그래서 이제 개업은 언제 하셨습니까 그게 남편이 2008년도에 먼저 나서 개업을 했고 저는 이제 12년도에 개업을 시작하고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겁니까? 따로따로 하죠. 따로따로 하시고 처음에는 저희가 같이 하다가 나중에 막내가 태어나고 나서 또 한 1년 동안 같이 하다가 저는 이제 따로 하고 지금은 딸이 두 명이고 막내가 이제 아들이시구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절반 절반을 살았으니까 남북한은 굉장히 독특한 경험인데 그래서 저는 그때 대학에 들어가서 한참 또 공부하다가 생각이 난 거야 내가 한국에서 북한에 대학에 있을 때 교실에 앉아가지고 어느 날 내가 남조선에 가서 남조선 대학생들하고 한번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야 그게 내가 진짜 현실로 됐네 막 그 생각에 막 감정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보면 이제 뭐 쓴소리라고 할까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좀 더 저런 걸 고마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네 저는 여기서 어떻게 자기들이 저렇게 누리고 있는 걸 저렇게 감수하지 않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도 학교에서 한 2년이 안 벌지 계속 대모도 하고 막 이렇게 시위하고 뭐 하고 해요 그리고 TV도 보면 막 이렇게 시위하고 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아니 이 전 세상에서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시위하고 저럴까 뭐가 부족해서 얼마나 다 좋은 사회인데 너무 좋고 뭐가 문제지 나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저 북한에 비하면 정말 사람답게 사는 세상인데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는 그냥 모든 세상하고는 그냥 단절하고 살자 오직 나는 대학 졸업하는데 내 공부에만 집중을 하자 이거죠 그 다음 또 애기까지 있으니까 공부도 제대로 잘 안 되죠 계속 애기 돌봐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에 그러니까 세상 일에는 내가 관심을 끄자 그냥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세계는 관심을 끄는데 그래도 자꾸 시위하는 거 눈에 보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제가 다 넘겨도 야 이런 사회에서도 시위가 일어난다니 참 그건 이해하기 힘들다 정말 배부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저렇게 2,500만 사람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노예처럼 사는 삶에 대한 좀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조금 이렇게 그냥 분노가 아니라 좀 건설적 분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나라의 보통 사람들의 삶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돕는 거잖아 우리를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화를 시키고 우리를 더 나자지게 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죠 그렇죠 저는 아무리 그 위에 북한 고위직 고위직들하고 뭔가 정부에서 겨루하고 해도 그게 밑에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려면 정말로 이전에 했던 탈북자들이 와서 이제 많은 정보를 북한에 보내주고 그 친척들 가족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정보도 보내고 뭔가에 돈도 보내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아 좀 세상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거죠 남한 사이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밑에 사람들부터 이제 개어치고 밑에 사람들이 살게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고위층은 이미 피를 빨아먹고 있어요 피를 빨아먹고 너무 비대해지고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결을 해서 그 제재를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되지 그 밑에 사람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겠어요 국가 자체가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게 국가인데 저기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죠 통치자를 위해서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완전히 거꾸로 된 이 나라를 이제 뒤집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꾸 퍼주고 거의 걔네들한테 자꾸 김정은한테 퍼주면서 이제 자꾸 정부를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거 그러니 내가 진짜 북한 사람 입장에서 내가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 분노할 것 같아요 남한 당국에 정말 분노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20년 해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온 지 이제 20년 넘었는데 핵무기도 개발을 안 해주고 20년 전이나 20년 후 지금 내가 한국에 왔을 때 하고 지금은 너무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엄청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북한은 하나도 발전한 게 없어 오히려 더 거기서 발전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상태에 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죠 그런데 정말 이제 가족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 원장님 같은 경우는 좀 더 정말 잘 살아내시야겠어요 그 부모의 희생 물론 모든 사람들이 부모의 희생 위에 이렇게 삶을 구축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생명을 대가로 해서 본인이 삶이 다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인권상은 아버지 이름을 달고 인권상을 하신 거죠 어떻게 만드시게 된 겁니까 그게 한원체 인권상입니까 네 한원체 인권상 이 책이 나가고 나서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 책을 이렇게 책 소개로 한번 나갔더라고요 주말에 아주 크게 실렸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문화부에서 이제 다시 저한테 특별 인터뷰를 요청해서 또 이렇게 기사를 한번 했는데 크게 실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여기저기 인터뷰도 많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아 이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북한이 돼서 모르고 북한이 실장이 돼서 모르고 그냥 이 정부가 하는 것에 박수를 쳐주고 북한이 살아야 그냥 핵무기도 안 쓰고 해야 우리도 편안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야 쟤네들이 덜 쏘고 우리도 좀 가자 살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돈 좀 퍼주면 뭐 어때 이런 식으로 아니 대한민국의 돈이 얼마나 많 기래 저는 또 자영업을 해보니까 한의원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을 정말 알차게 써야 되는데 그 세금들을 그냥 내 주머니에 또 누구한테 선심 쓰듯이 막 퍼주는 거 이거는 정말 용납을 못하겠더라고요 자영업 해보니까 참 돈 벌기 힘들죠 해보니까 힘들죠 정말 얼마나 이게 사람이 말라가는 건지 몰라요 정말 참 그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귀하게 쓰고 지금도 이렇게 돈을 그냥 재난기부 지원금이 내가 하는 거 보면 사람들 다 노예로 만드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저 이거 정말 어떻게 저렇게 배급식으로 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사회를 사람이 홀로 쓰기를 도와야 돼요 어떻게 노예처럼 자꾸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세금을 낭비하면서 건물을 지었다가 쓸데없는 괭기장 무슨 체육관 지었다가 쓸어버리고 또 허물어 버리고 왜 쓸데없는 포도벌로 계속 교체하고 이런 것도 정말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권상은 어디서 주는 겁니까 인권상은 지금 이 책을 출판에서 도움 주신 조승진 위원님이 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이사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매해 북한 인권을 위해서 정말 많이 많은 공로를 세우신 분들한테 세운 사람들한테 네 인권상을 주여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권상은 이제 이 조승진 위원님도 이제 북한의 리스트에 있어요 사형 명단에 들어간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를 했던 김태희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또 우리 실제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 많이 알려져 있어요 본인이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실제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김태희님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그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정말 자발적으로 정말 우러나서 자기가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굶어주는 오빠를 자기가 직접 묻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데 발벗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모르게 정말 활동을 뒤에서 하시는 분 정말 이런 사람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또 이 정부가 지금 사회주의 체계적으로 바뀔까 봐 정말 노력을 하면서 마이크 잡고 강화문에 나가서 싸우고 정말 이게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이다 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판단이 돼서 그분이 하나 수여를 받고 첫 번째 수여받으신 분이 오늘 방송도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전문에 강철환 대표 강철환 tv 하시는 강철환 대표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봤어요 몇 십만 명 이렇게 거의 백만 회 정도까지 보시고 했으니까 아마 오늘 방송도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저는 북한 사회 전체가 수용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수용소죠 수용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금수라는 말 아시죠 네, 금수 알죠 짐승이라는 말도 아실 거고 그렇죠 우리가 금수나 짐승이 아니고 인간인 것은 그렇죠 그것은 인간에 대한 기본권을 생각하고 그 기본권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식이 있어야 그게 짐승하고 인간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저기 배우기로는 우리 북한에서 대학에서 다니면서 계속 배우기로 주체 세상에 대하여 인간은 이제 인간에 대해서 또 나오죠 사회에 인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인간에 대해서는 이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것이 사람이다 말은 그 사람이다 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이게 짐승하고 다른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은 진짜 말은 진짜 그러면 자주성 우리가 실제로 보면 우리가 자유가 있느냐 자유성은 내가 내 마음대로 뭐를 창조하고 내 아이디어를 내서 뭐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자주권을 인정을 해 주느냐 그런 게 절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창조성 창조성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거기서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죠 그냥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안에서만 이제 자기네에 필요한 것 외에는 이제 인정을 안 해 주는 그냥 이런 표면적인 거죠 이제 자유성, 창조성, 인간성 그거는 그래서 야 이건 도대체 그냥 사람을 기만하는 이런 거나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사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겸여하게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나왔지만 그 돌아가신 아버님 한 원채 선생님처럼 그런 분들이 좋은 그런 체제 하에서 자신의 젊은 날 보내서 얼마나 꽃을 피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가족을 유익하게 하고 그렇죠 세상 함께 얼마나 많은 좋은 설계를 가지고 그렇죠 엄청나게 공헌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북한에서 얼마나 지난 70년도 많이 나왔겠냐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나왔었는데요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의 폭증을 벗어날수록 돕는 것이 그거는 선택이 아니고 그냥 필수인 거지 그렇죠 필수죠 그렇게 느끼는 한국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앞으로도 여기서 북한 인권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체험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많이 소개드릴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달리 또 하실 말씀은 국민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번 보시고 여기 국민들한테 내려오신 분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저희 북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해요 지난번에 두 명 돌려보냈죠 네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너무 분노하고 있고요 그분들도 이제 살자고 오신 분들이에요 죄는 죄지만 일단 여기서 그 상황은 잘 조사를 해서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벌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저희는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뉴스 내보낸 대로 들으니까 근데 절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탈북자들을 계속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살 길을 찾아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살게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잘 정착을 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 이 상황 때문에 저는 무조건 잘 살아야 된다 내가 꼭 잘 살아서 잘 사는 것만이 이제 북한에 복수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살았었고 그래서 제가 정말 한 번도 이탈하지 않게 자꾸 아버지가 저를 계속 잡아 주신 것 같아요 어떻든 한봉희 원장님이 그렇게 자리를 잘 잡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위안이 되고 하나의 표준이 되니까 잘 사시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그냥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한국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얼마나 좋은 사회에 살고 있는가 하는 거를 정말 다시 한 번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이 정부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면 정말 어른 판단을 하셔가지고 잘된 길로 가게끔 이제 도와야 된다 그거는 정말 국민의 힘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자유를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거를 가슴으로 느끼시죠 가슴으로 느끼는 거죠 그냥 머리로 아니고 가슴으로 머리로 아니고 가슴으로 느끼는 거죠 어쨌든 참 좋은 그런 정부 밑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방송에 아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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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